오늘 멋진 후수비로 승리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. 자이언트 숨은 거인으로 뽑힌 초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무래도 오늘 시합 되게 투수전이었는데 그래도 타석에서 떠나서 수비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서 1점 차로 이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까 라인 드라이브로 오는 공을 멋지게 잡으셨는데 그때 신정이 궁금합니다. 일단 8회 첫 타자였고 내보내면 동점 주자가 나간 거기 때문에 타고 오면 몸을 날려서 막아서 잡으려고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자이언트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무더운 여름에 응원하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울산 2연전을 좋게 마쳤고 이걸 좀 대기로 반등을 해서 꼭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